이 속에 레스토롤 섬이예요 뷰를 보면은 뷰가 안 맞죠 하야하이 레스토랑 슈가 끝내줘요 제가 머물었던 하야하이 리조트입니다 이 속에 그냥 레스토랑처럼 생겼는데 이 속에 있는거에요 그리고 저희 본맨 오늘은 발리카색 아일랜드 호핑투어를 할거에요 원래 신청하는 여행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번 따로 솔로그룹투어가 된다 해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구요 지금 보홀 석양이 뜨고 있습니다 보홀섬이에요 여러분 보홀팡라우저팡라우 알로나비치입니다 안녕 내일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은 제가 보홀 알로나비치에 있는 가성비 갑 하야하이 리조트를 왔습니다 하야하이 리조트는 약 5만원대구요 지금 6번만 보여드릴게요 따단 따단 키를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키를 빼면 전기가 빠집니다 반드시 키를 꽂고 전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야하이 리조트의 가장 좋은 곳은 룸1입니다 룸1이 테라스도 있고 비치가 보여요 여기 비치 저는 룸6 그렇기 때문에 비치랑 좀 멀겠죠 여기가 이제 중간 근데 뭐 룸1 룸1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그냥 비슷해요 어차피 비치가 안보이고 룸1만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비치가 보여요 아주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곳에서는 물이 꽁짜 물 2병 꽁짜에요 그리고 이런 과자들이 있습니다 과자들은 돈을 대야되요 이 큰 물은 꽁짜가 아니에요 큰 물 큰 물이 있는데 이건 페이크에요 큰 물은 큰 물은 페이크 그 금고도 있어요 오 좋아 그 에어컨 에어컨 티비 뭐 티비 금고도 있다는거 금고 있는 곳은 좋은거에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 와 이런 저렴한 곳에 냉장고 보통 없는 곳도 많거든요 저는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건 콜라 맥주 뭐 탄산 밀크 초코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압 전압은 220V 한국거랑 똑같아요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오실때 그냥 돼지코 안가져오셔도 되는거에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TV TV가 있구요 그리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무조건 있겠죠 필리핀 그리고 그 밑에 테이블 딱 아담하게 아담하게 맥주 마실 수 있는 곳 그리고 거울이 있구요 거울 옆에는 옷장도 있습니다 옷장 불을 어떻게 셀까 뭐야 옷장 옷장도 있고 저기 세이도 있고 여기 침대입니다 킹사이즈 엄청 커 킹도 아니고 킹이 엄청 큽니다 진짜 킹사이즈 침대 엄청 크고 여기 랜턴 그리고 뷰를 보면 뷰가 아마도 제 생각엔 술집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나나나무 때문에 안보여요 뷰는 안보인다는거 아무도 우릴 못보게 가져다 되겠다 다쳐버리고 화장실 한번 그리고 이거 좋네요 위에 위에 선풍기 돌아가요 그래서 위에 선풍기 돌아가서 밑으로 가면은 시원하게 침대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화장실에 욕조는 없지만 그래도 온수기가 있습니다 온수기 그러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거 온수기 그리고 비누 바디워시랑 샴푸 정도 제공되고요 여기 샴푸는 그냥 핸드워시 휴지 변기 그리고 수건 그리고 화장실에도 220V가 달려있어요 땡큐 250V 220V 어 여기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요 알로나비츠는 다 비싸가지고 많이 많이 힐를 받은 게 5만원대로 근데 여기 5만원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5만원치고 나쁘지 않아 좋아 여기서 자는 거야 안녕 여러분 하얘 하얘 리저트의 로비입니다 굉장히 모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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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먹을 수 있고요 호텔&restaurant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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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아 아 멘온 루프탑? 네 안녕 그리고 멘온 비치베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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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왔습니다 시아 여기 로프탑도 있대 그 비치베드 있대 거기서 그냥 시원하게 노나봐 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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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썸머치 바퀴 항상 들고 다녀야겠다 아 됐다 와 땡큐 진짜 방이 작구나 여기 여기는 하야하이 레스토랑 슈가 끝내줘요 슈가ト jeunes 슈가 제넘 슈가 우리 사이로 células ELLE 그래 intell